어 지금 보시는 것은 에반게리온 1호기 입니다. 보시면 알겠지만 실물 크기 입니다. 인터넷에 보니까 이게 크기가 이제 23미터로 만들었다 하던데 사실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특별히 뭐 관광은 아니지만 여기 기네스북에도 경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. 에반게리온 실물 사이즈로 제일 큰 것이라고 합니다. 아마 일본에도 이거밖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. 마게리온 저 등에 보통 타는데 이쪽으로 가볼까요? 마게리온을 보면 노래가 fly to the sky 아 fly to the moon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's really like a dirty wood and fire we are the one on my hand 전체적으로 뭐 완성도가 뭐 굉장히 뛰어나다 라기보다는 대단하다 라고는 느껴집니다.